인터뷰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인터뷰 질문 하나만 드릴까요? 이지원입니다. 3rd inter-korean summit betwee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Moon Jung-eun 1st top keyword that we will be talking about is peace 9월 18일 첫째 날은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8시 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어제 8시 30분에 공개해도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합의된 판문점 선언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남북 정상이 함께 확인하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구체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일입니다 자막제공자 정상회담의 변화 인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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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평양공동선언은 관계 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본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오게 될 것입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광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We have this offer to dismantle 영변, which I think is substantially... I think that was the sentence that everyone kind of looked into it and was wondering...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that mean?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영역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대신을 위해 대신을 위해 대신을 위해 대신을 사용하는 이 시각 세계의 방역사회에 대해 제작용한 발전은 전 세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큰 공직의 방역에 대해 지속하지 않는 고absorbring를 위해 대신을 위해 대신을 위해 대신을 위해 대신을 내기 위해서 And quite often the foreign press appears to be only about nuclear weapons. 하지만 여기 그는 시리즈의 두 한국인들과 함께하는 그의 기회는 그의 그는 여러분에게는 평화에 의해 그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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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성리를 봐야 해서. 성리를 봐야 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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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광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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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길리고 있는 공화국 정부의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노력이 다시 한번 명백히 확증되었다. 핵시험 중기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행복이 없는 황화로운 세계 인류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의 평화 여인민들과 굽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 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대성공단과 문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협력은 대륙을 가르며 러시아와 유럽에 이르고 바다를 건너 아시안과 인도에 이를 것입니다. 대성공단과 문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성공단과 문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 전광사는